자, 우리 친구들 이제 5분 요약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. 자, 물어보는 문장인 의문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. 사실 의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의문사가 없는 것도 있고요. 의문사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의문사가 뭐였는지 답해 볼까요? 의문사, 그쵸? 뭔가 구체적인 걸 물을 때 언제, 어디서, 어떻게, 누구를, 왜, 어? 어, 이런 거.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거. 자, 그래서 우리 의문사가 있는 거냐, 의문사가 없는 거냐로 사실은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. 둘 다 물어보는 문장이기 때문에 원리는 똑같습니다. 의문문의 가장 큰 원칙은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그 다음에 연결된다라는 거. 이게 가장 큰 원칙이고요. 특히 우리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뜻을 갖고 있는 본동사가 아니고요. 보조동사인 두, 더즈, 디드.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맨 앞에 위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. 자, 우리 두 나 더즈는 네, 의문문의 현재형입니다. 현재형일 때 쓰는 형태였고요. 그 다음 뒤에 나오는 디드는 의문문의 과거형일 때 쓰는 단어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현재형은 지금 두 개나 되는데 어떨 때 두고 어떨 때 더즈현이 답할 수 있겠죠? 자, 더즈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에만 나머지는 다 두로 활용할 수 있겠고요. 과거일 때는 주어가 누구든 상관없이 공통으로 디드로 다 쓸 수 있는 거였고요. 자,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의 현재형이다. 그러면 종류는 두 가지로 시작하겠죠? 두, 유, 더즈, 쉬, 이렇게 두로 시작하냐, 더즈로 시작하냐, 이렇게 두 가지가 되는 거고요. 과거형이다 그러면 딱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겠습니다. 디, 주, 디드, 쉬, 디드, 데이, 이렇게 주어만 바뀌겠죠? 주어가 바뀌어도 앞에 디드는 바뀌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경우라면요. 이 원리 그대로 내려오는데 다만 의문사를 문장 맨 앞에 위치시킨다는 거예요. 의문사, 대표적인 예로 선생님이 웬을 한 개 적어볼까요? 의문사를 문장의 시작 맨 앞에다가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동사, 주어. 이렇게 물어보는 게 바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만들기입니다. 조금 더 나가면요. 사실 이렇게 두, 더즈, 디드를 쓰고 나서 그리고 이 뒤에, 주어 뒤쪽에 동사의 원형이 또 나올 거예요. 이렇게. 두, 더즈, 디드는 뜻이 있다, 없다? 뜻은 없어요. 그냥 의문문을 만들 때 앞에 나와 있는 조동사 역할을 해주기 위해 들어간 것 뿐이고요. 자, 중요한 건 이 뒤에 동사가, 진짜 동사가 들어가는데 얘는 동사의 원형만을 취합니다. 아무리 과거여도 과거형 쓰면 안 되고요. 아무리 주어가 3인칭 단수여도 이 뒤에 나오는 동사는 S를 붙이지 않고 동사 원형을 그대로 적어준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. 자, 이제 이렇게 해서 일반 동사를 활용해서 물어보는 문장은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 정리해 봤는데요. 우리 일반 동사는 주어가 누구냐만 조금 신경 쓰면 사실은 두 계열로 통한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 친구들 수고했고요. 우리 또 다음 챕터에서 보도록 할게요. 안녕! 안녕! 안녕!